1. 사사기 18장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보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지사양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보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지사양이 그들에게 묻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지사양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상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화 한 족속의 제상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아랍 나라들을 여행할 기회는 많지 않지만 혹시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그곳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들을 지나게 되지요 알라를 믿는 그들은 시간을 맞춰 기도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요 경건하게 지냅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택시 운전을 하던 아랍 사람은 기도 사이렌이 울리면 택시를 길 옆에 세워두고 방석을 꺼내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아요 경전을 근거로 한 사회법도 엄격하여 도둑질을 한 자의 손을 자르고 태형을 가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한 미국과 영국 연합군의 바그다드 공격은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된 장면에서 이라크 사람들은 바그다드 신의 슈퍼마켓이 공격을 받자 너나 할 것 없이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한순간에 드러났고요 전 세계에 보여졌습니다 17절이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봇과 드라밈과 부어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입구에 섰다니 라이스를 정탐했던 다섯 명의 단지파 용사들 그들은 미가의 집에 도착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600명의 병사들을 입구에 배치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레위 청년 제사장을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은 미가 집안의 신당에 들어가 새긴 신상과 애봇, 드라밈과 부어만든 신상들을 훔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며 법괴를 메고 나가듯 그들은 미가 집안에서 만든 신상을 그 우상들을 앞세워서 그 땅으로 나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미가와 그 집안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마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국에서 인도하신 여우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했습니다 미가 집안의 사람들뿐 아니라 단지파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봇과 드라빔과 부어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다섯 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훔쳐 나올 때 레위 청년 제사장이 그걸 보았어요 깜짝 놀라며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지금 미가가 그들에게 베푼 호의를 악한 행동으로 갚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닌 강도로 돌변한 거죠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화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신당에 들어가 신상을 훔치고 나오다 발각된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쉿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회유해요 너는 지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 거냐 아니면 우리를 따라가 한 집화의 제사장이 될 거냐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단 집화를 쫓아가 한 집화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이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의 믿음인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부끄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죄롱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내 안에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고 없어서 내 믿음은 그런 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인지 능력이 있는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고 없어서 내 이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요 아멘